청춘 지금 내 손을 잡아 여러분 여러분 언제 올까요? 요 제이키 아이고 이건 진짜 먹고 자야 될 거 같아 안 먹고 자면 내가 다음날 그래서 이제 좀 연기가 난다 싶으면 불이 확 불어가지고 낮은 거에서 계속 좀 더 예열을 시켜주면 이렇게 쓰던 팬이 이제 얼굴 보기에서 잠든다 이러고 한 딱 33 한 5분만 있잖아 그럼 잠든다 나 이렇게 하지만 그걸 냅둘 수 없지 안 그래도 빨래 때문에 이거 정신없는데 오늘 진짜 빨래 몰아서 진짜 아니 몰아서만 아니라 칼각 보여요? 나 이거 빨래만 하면 갈 거예요 졸려요 우리 켈빈에서 이렇게 속옷이랑 공격 이런걸 벌려 저기 세 은 은 이보 은 1,2,3 그 대신 함께있어주면 고맙죠 아, 몸도 아팠네 15 16 17 17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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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아 힘들어요 여러분 여덟 나랑 하나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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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섯 여덟 와 이거 너무 감동이 되기고 이야 뭐야 언제 때 이거 뭐야 이런 노래가 있었어? 왜 나 이제 한거야? 일개월 전이네 나 몰랐어 진짜 뭐야 전원이 켜졌습니다 등록되기 상태입니다 나만의 카드를 적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아미들의 사랑을 담아서 딱 신호를 주면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도 여기도 에이스가 나오고 여기도 에이스가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호를 주면 여기도 에이스가 나와요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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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직 이불 뒤에서 나오라고 감당할 수 있니?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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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랩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